도구를 완성했으니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강에 들어가더니 닭물을 입에 넣고 내뿜습니다. 저도 이들을 따라 물고기 잡이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들어가보니 강바닥은 매우 미끄러웠고 물의 온도는 차갑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은 것이 딱 적당했습니다. 고기잡이는 강 중간까지 나가서 장대로 수면을 내려쳐 고기를 몰아오는 곳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속 고기들을 교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열심히 따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괜한 고생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눈에 보이는 물고기를 몰아가는 양 열심입니다. 고기가 잡힐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물고기 몰이가 되었다 싶었는지 나무발을 설치합니다. 나무발 위에는 수초를 덮어 혹시나 들어 있을지 모르는 물고기가 튀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물고기를 사방에 다 막은 다음에 이 텅새에 동굴처럼 만들어두고 물고기가 최종적으로는 이 안에 모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디디를 무작정 내려꽃습니다. 물론 물속 어디에 물고기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 잡힌 모양입니다. 물고기가 잡힌 모양입니다. 잡혔다. 단 3분만에 물고기 강물에 10명이서 단 3분만에 물고기를 확 잡아버리네. 나 진짜 이게 잡힐 줄 몰랐는데 진짜. 버블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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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매귀하고. 버블피쉬라 불리는 이 물고기는 우리나라 매귀와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나무로 가두리를 친 한쪽으로 물고기를 몰아갑니다. 끌어모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역시 물고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매우 부정확해 보이는 이 방법이 오히려 매우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을 사람들은 물고기가 숨어 들어갈 것 같은 곳을 집중 공략합니다. 또 무언가가 들었나 봅니다. 튀어올라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 나무발을 덮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고가가 vocêe. 진지요. 거기가 위험해요. 위험해 보이고. 위험해요. 위험해 보이고. 강한 가게. 마 선글란을 받을 때가 무슨 손이 없지요. 아. 진짜 이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가. 아. 보다. 뭔가 정말 대단한 게 들었나 봅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방금 전에 잡은 것과 크기는 비슷하지만 날카로운 이빨을 가져서 손으로 잡기가 어려운 물고기랍니다 마치 제가 잡았냐 뿌듯합니다 드디어 안에는 작은 물고기가 많이 들었나 봅니다 큰 물고기를 잡는데 정신이 밟는 사이에 작은 물고기들이 꽤 많이 잡혔습니다 오늘 수확은 좋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영국과 비슷한데 이 꽃의 줄기가 까방구 부족이 절개 먹는 간식입니다 어떤 맛은? 좋은 맛은? 좋은 맛은 나이지만 몸을 잘 잡고 있으므로 동일한 식을 주지하다고 합니다 이 꽃을 먹으면 그냥 먹으면 바로 먹기 때문에 그 맛을 얻게 됩니다 다시 웃더위라 이제 웃더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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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먹는 것은 좀 달라 보입니다 맛이 궁금해 한번 먹어봤습니다 뜹은 맛 완전히 뜹은 맛을 내는 밤 꼭 밤 같은 느낌 다시 고기잡이에 들어갑니다 입안에는 뜹은 밤 맛이 남아 있지만 왠지 기분은 좋습니다 까방구 부족은 광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강은 1년 내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죠 이들의 문화와 역사는 몸짓으로 소리로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소리는 수백 년을 내려온 것입니다 춤이 고조되자 한 남자가 특이한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의 앞에는 이분의 잡은 가장 큰 물고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물속의 물고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사냥하는 물총새를 흉내내므로써 다음에도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흉내내므로 오늘 잡은 물고기들입니다. 요리를 시작합니다. 바싹 마른 옥수수 때는 매우 좋은 연료 역할을 합니다. 기름과 함께 소금을 넣어 맛을 냅니다. 끓일수록 기름은 졸아들고 물고기는 바싹 튀겨집니다. 기름은 졸아들고기는 바싹 튀겨집니다. Let's eat.